봄이 되면 집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산으로 들러갈 게 아니라 우리 황인철 선생님의 옷을 보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옷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봄의 기운을 우리 집에 드리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곧 나의 상태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방의 상태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제가 몇 집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모두 마음 상태가 이 집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 정리를 통해서 의뢰인들의 마음도 함께 정리를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많이 꿀팁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남자분이 아주 이렇게 난처해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짐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제 직업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마당에 딱 들어선 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놔야 되겠다. 거절하고 나갈까? 라고 했는데 TV로만 봤던 그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 상태가... 50평 때 주택이었고요. 집 안 곳곳 가구와 물건들이 이게 너무 많이 차 있어서요. 50평 때면 꽤 넓은 집인데도 이렇게... 집 안 만 50평이고 마당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서부터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냄새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불안정한 마음,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심한 우울감이 있으셨고요. 거기다가 물건을 버린다는 거에 대한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집 좀 심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집 상태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어르신들이 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아끼는 거 아니다. 절약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교육받았죠.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서 아직까지 이고 지고 사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그게 보통 보면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른다라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사용 중인 이 공간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이 공간을 생각해보시면 한 평당 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데 이사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한 평을 짐으로 물건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 어머님도 처음에는 물건 대부분 제가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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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릴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들한테 심지어 물려줄 것도 많다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부작 사부작 혼자 해보겠다고 저한테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나가야 되나? 하는 순간 옆에 울고 있는 아들을 제가 봤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했지만 미혼이었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멋있는 남자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이 집에 온 순간 저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여자도 이 집에 시집 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어머니에게는 아주 충격이 됐네요. 진짜 모진말이라는 거 제가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안 하고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아들 울고 있고 어머님이 아 이제 심각하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비웠습니다. 직접 우리 어머님이 비운 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 전체 전후가 너무 다르죠.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무려 1톤 트럭으로 4번 왔다 갔다 그 정도로 많이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이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물건을 비워보니까 이게 재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망감도 느끼시고 거울로 뒤편 보니까 뒤편도 깨끗해요. 저희가 이제 벽지까지 다 바꿨습니다. 벽지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벽지를 바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비워보니까 벽지도 바꿔야 되겠다고 모두가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님 모습도 바뀌었지만 또 다른 집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식탁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식탁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없애서 식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위치를 바꿨는데 보통 주택은 해가 안 뜨는 곳에 주방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주방 옆 벽에 붙여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해가 안 들어오는 북쪽에 보통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우울감이 많이 느끼는 불인데 햇볕 안 되는 구석에서 반찬 한두 개 꺼내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울감이 더 생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잘 드는 거실로 식탁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친구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도 하시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우울감이 있을 땐 바깥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밖에 못 나가시면 실내에서라도 벽을 쪄이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비타민 디도 합성이 되겠어요. 그 공간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저마다 물건의 종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지만 많이 못 버리고 물건 이구지구 사람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화장품 샘플입니다. 아이고. 웃는 어머니들 다들 찔리시는 거 있으시죠? 금은보아도 아니고 화장품 샘플을 다 갖고 계시는데 보통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놔뒀다가 놀러 갈 때 들고 갈 거다.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발 뒤꿈치 바랄 거다. 놔둬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20세기 때부터 모아주신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 샘플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분류한 다음에 있는 공간을 써서 본품보다는 샘플부터 먼저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물건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화장품도 다 소비기한 있어요. 빨리 빨리 쓰셔야 돼요. 화장품보다 얘가 더 귀한데. 그럼요. 그럼요. 내 피부가 소중해요. 맞습니다. 옷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요. 작년 봄에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렇게 비닐에 쌓인 채 들어온 옷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 비닐이 먼지도 막아준다. 보풀도 막아준다라고 해서 비닐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옷이 잘 보관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옷은 기름에 세탁을 하는데 이거 비닐을 그대로 두면 여기가 이제 기름이 휘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옷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변색이 되고 기름 얼룩도 지고 그리고 이게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여기다가 곰팡이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 비닐을 집에 오는 순간 벗겨내시고요. 옷걸이 윗부분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묶어서 분리수거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일부러 모아놓지는 마시고요. 비닐 그때그때 소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닐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옷장 속에? 옷장 속에 옷이 너무 많아요. 옷입니다. 우리 옷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입을 건 없어요. 모두가 옷이 이만큼 있는데도 아침마다 오늘 입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입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도 잘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패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패딩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벌이 있으면 어때요? 덜렁덜렁. 이게 깔끔해 보일 수가 없죠. 이거를 갖다가 안쪽에 싹 넣으면 굽기에 대한 격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옷이 좀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압축팬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형 세탁망.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데다가 패딩을 접으면 이렇게. 거기 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요? 옷걸이 밑에. 옷걸이 밑에. 아, 네. 이거예요. 보통 이거를 압축하시는 분이나 리빙 박스에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런 세탁망에다 넣으시면 부피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이 변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부부가 의뢰한 건데요. 집 상태 한번 볼까요?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습니다. 이 댁도 만만치 않네요. 네, 놀랍게도 거실 안방 외에도 방이 더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3년 전 결혼했는 자녀의 방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치우면 안 된다고. 자,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해서 방 하나를 그대로 두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대로 두고 있는 게 좋은지 어머님이, 아버님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장담커인데 모든 자녀가 두 번째를 제안하실 겁니다. 어머님의, 아버님의 모든 물건들을 싹 정리를 하고 이 자녀 방의 물건을 옷방으로 만들었고요. 그 옷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했는 게 있습니다. 두 분의 방을 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각 방을. 각 방. 그냥 각 방이라고 하지 말고요. 1인 1방. 1인 1치. 한 사람에게 한 방을. 1인 1치 킨이 아니라 1인 1방으로 해서. 본인만의 공간을. 본인만의 공간이. 제가 이거 방을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어머님은 더워 죽겠어가지고 문을 계속 열었는데 아버님은 춥다고 계속 문을 닫고. 맞아, 맞아. 잠자는 시간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거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깔끔하답니다. 근데 특이한 게 거실에 지금 침대가 보이네요? 침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방은 제한적인데 방을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방에 개수가 많지 않으면. 그래서 거실을 어머님의 방으로 만들어서 소파 대신 1인 싱글 침대를 놔둬서 거기서 TV도 보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만들어드리고요. 아버님의 공간도 더 멋지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야, 멋지죠, 여러분? 까끌하다. 진짜 과감하게 많이 비워내주셨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입을 못 다물고 계시는데. 저렇게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엄두가 나지 않아서인데. 사실은 그 엄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물건을 비워내보시면 우리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편은 방에 가둬버리고 부인께서 그냥 조방과 거실을 다 쓰시겠다네. 근데 우리 가장인데. 가장을 갖다가 작은 방으로 넣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넓은 곳이 좋다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조금 어둡고 작고 나를 조금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방에, 남편 방에 해도 무방하니까요. 네, 안방도 어머님이 쓰고 문감방으로 보내지 이런 남자들. 아이고, 아주 그냥. 남자도 다 다를 수가 있으니 이런 의견을 모아서.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이 음식하시고 요리하시고 살이 다 아프는 것도 좀 싫어 그래요. 우리가 모두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 성향에 맞춰서 우리의 공간, 각각의 공간을 만들고 또 같이,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서는 또 한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봄이었습니다. 겨울 옷 놓고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미루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 드셨나요? 네. 그렇다면 해야죠. 자, 정리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속생각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김재훈 선배 미래가 걱정되시나 봐요. 그러게요. 눈 깜빡은 어려우고.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이라 커튼 못 달고 식물 기르는 제주는 전혀 없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봄 느낌 낼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 좀 알려달라고. 네, 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침대가 방의 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침구가 다 덮고 있죠. 자, 봄의 기분을 갖고 싶다면 침구를 한번 바꿔보세요. 봄을 대표하는 밝고 화사한 색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자연 소재의 면이라든지 린넨 소재의 침구를 선택하시면 이 시원한 감촉도 느껴져서 상쾌해져서 우리 집이 진짜 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침구에 뿌리는 스프레이만 잘 골라도 봄 느낌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향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찰떡 같은 향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